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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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나 와 잘한다 아 수술 잘해 오씨 멋있어 아 나 단발을 안 바꿔놨어 아 짜증나 다섯 명 남았네 쑥쑥 소리 나던데 앞에 앞에 백방향 백방향 나이스 나머지 어디 볼까요? 이렇게 원한데 아예 몰라 응 확인 여기 어 저쪽에도 있다 그럼 지금 달려야지 폐화로 폐화로 3번 필로 달려야 돼 여기서 한 명 있어도 되겠다 이 돌에 폐워가고 아 나 연사를 왜 안 바꿔놨냐 진짜 내가 여기 있을게 응 하나씩 있어 돌 다 같이 모였으면 분리해 이 자리 괜찮은 것 같아 위에 내려올라 그래 둘 남았다 둘 표명형 거기서 봐줘 그냥 샛남 샛남 온 거 아니야? 아 셋이구나 방금 기절 안 떴냐 저기 있다 65 65 1번에 있다 1번에 푸마야 아 확인 내려온다 하영 하영 아 씨발 짱이야 하나 하나 다 빼라 다 빼라 에스에에스에 형 뭐해 어 형 앞에 돌을 붙지 차라리 응 으음 Charleden 나이스 얼학교 추영아 사랑해 아 치킨요정들 blew